저는 스노트즈가 최상공 났는데 제가 좀 되게 어두운 데에 계속 살았거든요 지금도 여기에 도전한 것도 너무 마음이 좀 되게 무겁고 좀 많이 그런데 남들처럼 그나라는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를 때만큼은 그래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2살 최상공이랍니다 풍기나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여기 지원사를 보니까 최상공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? 제가 세 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다섯 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?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? 다섯 살 때부터 그냥 꽝 같은 거 팔면서 박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? 아니요 혼자 혼자 다섯 살 때부터?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장구선이나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 공동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 살았죠 공부는 하셨나요? 학교는 다니셨나요? 아니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구시 봤고요 학교는 고등학교 아 고등학교를 처음 가 아인가 학교를 한 곳에 처음 가 봤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오늘 노래를 보여주실 건가요? 네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셨나요? 그냥 즐겨 부른다기보다는 하루 살일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많이 부르진 못해도 되게 좋게 봐요 좋아해요 노래 들어볼게요 노래 들어보다는 게 음악이어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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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그냥 최성공 씨를 너무 안아주고 싶어요 왜 노래하고 싶어요? 제가 어릴 때 좀 많은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나이트에서 껌 팔면서 어떤 사람이 성악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나이트는 신나는 노래만 하는데 거기서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외료가 돼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악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? 네 알겠습니다. 분명히 악기는 그 어딘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배우신 적은 없으시죠? 혼자 그냥 돌아다니면서 마스터 클래스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가가지고 듣고 혼자 하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 뭐 어떻게 되는 간에 꼭 그 레슨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드리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